충북 증평군 사증평교회가 지난 10일 CTS 방송선교를 위한 100만인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CTS의 방송선교 사역을 위해 마련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청주주중교회 연재국 목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내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간증에 나선 뷰티 화장품 대표 오한선 장로는 모든 사업장의 예배 생활화를 이뤄낸 기업 운영 방침을 소개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해 부흥의 역사를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방송선교를 위한 100만인 기도운동 동역자를 모집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